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괴간 문예지 문예빛단 24 봄 여름호에 수록된 꽁트 모음입니다 문예빛단은 한국문인협회 수석 부이사장 이은집 작가님이 발행인입니다 곤글문학회 문상희 작가님이 편집인입니다 제 작품 할머니의 보증금도 여기에 실렸는데요 이미 채널에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 작품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분의 재미있는 꽁트를 들으시면서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음악 큰일 났네 김두수 이 진호가 보험설계사인 허정고를 따라서 주말마다 주로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청계산, 아차산, 등산을 하게 된 것은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사실 허정구를 알기 전까지는 등산이란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혹여 일요일에 전철에서 등산 가방을 뵌 사람들을 보면 그 높은 산들을 왜 힘들게 다니는지 딱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허정구가 매달 한 번씩 등산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자고 하였지만 그는 너도 언젠가는 등산을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허정구가 만나자고 하여 가서 보니 등산복과 등산화를 주면서 등산을 하자고 독촉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청계산 앞에서 차를 내려 굴따리를 지나자니 등산객이 줄을 잇고 길가에는 웬 음식점이 그리도 많은지 마치 남대문 시장의 골목 마냥 복잡하였다 허정구는 기왕에 우리도 막걸리 한 잔 하고 올라가자고 하여 한 상점으로 들어가자 저쪽에서 허선생 하고 부르는데 남녀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다 허정구는 손을 흔들며 그들 앞으로 가서는 이진호 소개를 하였다 나와 가까운 친구로 난생 처음으로 등산을 왔으니 누가 아랫다리를 단단히 훈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한쪽에 앉았던 여자가 손을 들더니 아랫다리 훈련은 제가 책임지고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자 장례는 하하 대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진호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거 잘못 걸렸구나 생각했는데 여자가 진호 곁으로 다가오더니 반갑습니다 오견자입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였다 마침내 일행들의 뒤를 따라 산으로 가는데 우거진 숲에서는 새 소리가 들리고 나무 잎들이 바람에 한들거리는 것이 마치 자연 속의 궁전을 연상케 하였다 이 진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자연의 품에 안겨보기는 처음 있는 일로 허종구가 산에 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얼마만큼을 가다 보니 일행들은 보이지 않고 오견자와 이 진호만 뒤로 처진 가운데 점차 다리가 땡겨 더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자 그녀는 진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순간 견자의 얼굴을 보니 너무도 예쁜데다가 눈 언저리는 언젠가 한약방에서 중년의 여자를 진철하던 의사의 말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음기가 눈 가장자리에 차올라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 든든한 남자를 옆에 두면 다 해결될 것 같네요 허허 그러자 여자는 얼굴을 붉히더니 든든한 남자가 없는데 하였다 오견자를 보자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견자는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았다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 계곡에 샘물이 나기에 얼른 가랑잎을 따서 샘물을 떠서 주었다 세상에 세상에 나에게 샘물을 떠다주는 사람이 다 있다니 하면서 손을 잡아 주었다 네 이 손이 별반 예쁘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한 군데는 아주 예술품이라고 하는걸요 호호 그녀는 묻지 않은 말을 조근조근 하였지만 진호는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저 앞에 선두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오견자는 일행들이 쉬어가기 위해서 멈추라는 뜻이라면서 얼른 가자고 하여 억지로 그녀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 일행은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지참해온 과일이며 과자, 김밥, 절편과 막걸리를 꺼내놓고는 한 잔씩을 돌린 후에 대장이 건배 제의를 하자 모두가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우리는 산의 딸, 아들이다,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진호는 예까지 오면서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등산을 왜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일요일만 되면 오견자가 부르는 바람에 단둘이 산행을 하게 되니 그가 겪은 첫사랑의 아픈 기억을 다 날릴 정도로 신이 났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이따금 종구와도 등산을 하게 되니 양쪽 장을 보느라 죽어나는 것은 진호였지만 티를 낼 수도 없고 더구나 아내가 이런 남편의 행동을 알게 된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등 허리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어쨌거나 그 이후 우견자는 이 진호를 붙들고 놓지를 않으려 하고 있다 그날 또 진호는 회사에 조퇴까지 하고 오후에 견자와 같이 산행을 갔는데 뜻밖에도 견자가 돌가닥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복상뼈를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있었다 산행을 중단하고 내려오다 보니 모텔이 있어서 들어가 약을 얻어서 치료를 하고 잠시 쉬는 사이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으니 장마철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듯이 견자가 이 진호를 덮쳤기 때문이다 언급결에 견자를 보게 된 진호는 저도 모르게 체전방 초소의 보초가 집총 훈련을 하듯 고지를 향하여 찔러 총을 해대니 사방에서 무지개가 뜨고 황금비가 쏟아져 내렸다 호랑이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저처럼 들풀을 먹을 때도 있대요 호호 한참 후에 견자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속살거렸다 들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들에 나가면 맨 풀밭이긴 하지만 내가 막상 찾고 싶은 풀은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드는 먹을거리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헤헤헤 그때 이 진호가 다니는 회사는 사업이 번창하고 경기가 잘 풀려서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였지만 격리 담당의 이 진호는 더 바쁘기만 하였다 월말이 되어 사장님은 늘 거래하는 사업체의 사람들과 만찬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 진호는 저녁을 다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산을 한 후에야 집으로 향하였다 그 음식점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하고 있으며 마담 민유자는 소환이 좋아서 그런지 돈품께나 있는 분들이 항상 문정성실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호의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어 민유자네 집으로 가서 저녁을 사주고 헤어졌는데 민유자가 이 진호를 붙잡고 깃속말을 하였다 이 주사님 친구가 가셨으니 오늘은 특별히 술 한 잔만 사주셔요 마담은 다른 때와 다르게 이 진호에게 아양까지 떨었다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나비가 날아도 그것을 쳐다본다는데 이 주사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한눈을 팔 줄을 모른대요 더구나 이혼남이라면서 이혼남이라면서 이혼남이라니 그건 누가 지어낸 말이지 난 통 그게 무슨 소린지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요 정말 내 말을 못 알아들시나 봐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섭섭하네요 마담이 토라지듯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자 이 진호는 순간 마담이 측은해 보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회사에서 직원 간의 언쟁이 있어 몇 사람이 일과가 끝난 후에 민유잔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이 진호도 따라다섰는데 그들은 술 몇 잔을 마시더니 여기는 시시하니 맥주집으로 가자면서 모두가 우르르 몰려다갔다 이 진호는 잠시 혼자 떨어져 있다가 대문을 나섰는데 유자가 뛰어나오더니 다급한 일이라면서 방으로 들여밀었다 다급한 일이라니 사장님께서 무슨 연락을 하셨어요? 그 저 사장님 사장님 예? 유자는 아무 말도 없이 진호의 손을 잡고 아랫목으로 앉게 하였는데 눈앞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으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 이 상은 제가 특별히 차린 술상입니다 그동안 2년 이상을 사장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정성을 다해서 차렸으니 마음 푹 놓으시고 잡수셔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더니 진호의 귀에다 대고는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속삭였다 여기가 둘째 마누라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잡수시와요 호호 사실 이 진호는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술 한 잔 마음 놓고 먹지를 않았으니 혹시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사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 그날 또 사장님 몇 분을 모시고 민유자네 집에서 저녁을 대접을 한 후에 이 진호가 대문을 나서자 민유자가 뛰어나오면서 귀가 떨어져 나가게 낚아채웠다 오늘은 이상하게 주사님을 보자마자 금방 불이 나니 어쩌지요 민유자는 그러고는 잽싸게 진호를 방으로 들여빌었다 방금 불이 난다 했는데 어디에 난다는 말이요 세상에 불이라는 게 누가 싸질러야만 붓는 줄 아시나 봐 그야 물론 불은 솔 건불에라도 성냥을 그어대야 붓는 게 아닌가요 호호 참말로 불이 붙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니 어쩌지 그러고는 돌진하듯이 달려드는 바람에 이 진호는 그녀의 치마 밑으로 깔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 살려요 예예 살려드리고 말고요 동시에 유자의 독특한 채취에 이 진호의 온몸은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말았다 아이 좋아라 임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난 몰라 음 이날 밤 이 진호는 유자의 희롱 앞에 정신없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 진호가 자면서도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차가운 눈길에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아 거기에는 지난 밤에 이 진호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았던 민유자가 생글거리고 있었다 서방님 이제 잠이 깨셨나이까 꿀물 한잔 드소서 유자는 어느새 진호의 얼굴에 살짝 입맞춤을 하였다 허허 이렇게 멋지신 분은 내 생전 처음이라니까 이 진호는 마담의 감동어린 말이 싫지는 않았지만 순간 아무 연락도 없이 애박을 한 자책감 때문에 지금까지의 황홀감에 쌓였던 마음이 금방 걱정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큰일 났네 뭐라 변명을 하지 더구나 오견자는 오늘 산행가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릴 텐데 샤코탄 샤코탄 블루의 언약 김유조 호카이도 호카이도 관광일정의 70%가 비해졌네 젠장 상고를 나와서 평생을 은행에서 지내고 은퇴한 그의 탄식은 역시 은행원 다웠다 은퇴여행이라기보다 이혼여행 잘해보아야 졸온여행쯤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다 아내는 지금도 호텔방에서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주식 시황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의 아내도 역시 여상 출신으로 둘은 은행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고명 딸도 막 시집을 갔으니 마침내 헤어질 차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가난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으나 야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과정을 마치며 은행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온 인생이었으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는 애초에 문과 방면에 취향이 있어서 야간대학도 국문과를 마치고 어집지 않은 문예지를 통하여 등단한 아마추어 시인이 되었다 반면에 아내는 방송통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본부 육아증권 분석부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은퇴 후에도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북해도 관광 사흘째 날 낮에 그들은 샤코탄 반도를 보고 저녁에는 사뽀로 시내의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날 귀국을 앞두고 있었다 오는 날부터 비가 내리더니 다만 이날 오전에는 참으로 다행하게도 햇볕이 나와서 저 샤코탄 앞 바다의 코발트색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아 샤코탄 블루 그가 외쳤으나 안에는 주식시황의 마이너스 표시인 파란색이 연상된다며 재수없는 색깔이라고 일축해버렸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샤코탄 반도에서는 코발트 블루 색깔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카무이 미사키 즉 카무이 곳 지역이며 카무이는 북해도 섬 주민인 아인우 조개발로는 신이라는 가이드의 설명도 안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였다 저기 빨간 파라솔들도 많이 보이네 상승세인 빨간 숫자 주식 색깔 말이야 하하하 그가 싱거운 아재 개그를 날리다 말고 움찔 하였다 한국 단체 관광단이 쏟아져 들어와 있는 그곳에도 아마 어떤 단체는 빨간 파라솔을 선물로 준 모양 같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시인 김여사가 언뜻 보이는 듯 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샤코탄 블루라는 매혹적인 말도 그 김여사가 신앙송 공회에서 입에 달고 있다시피 하여서 그도 알게 된 셈이었다 언제 북회도 한번 같이 갑시다 혼자 산다는 활달한 시인 김여사에게 그가 주눅 들린 듯 농담 비슷하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좋아요 언약 지키세요 저도 선생님 좋아해요 그런데 여행비는 책임지셔요 호호호 그는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용돈을 정말로 계산해 보았었다 어림없었다 그때부터 그가 짜증 섞어 호카이도 여행을 입에 담고 지내자 평생의 부부싸움이 다시 벌어졌고 이어서 어쩌다 보니 부부가 함께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 우스운 상황으로 진도가 나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졸혼 혹은 이혼여행이라고 명명했으나 사실 그 추위는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 전날 본 노보리베츠 즉 지옥 계곡에 회색 연기만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자욱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반짝 깨인 샤코탄 블루 역시 주식 시왕의 바이너스 색깔과 맞물려서 타락 일기가 되고 말았다 이제 내일 치도세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사뽀로 시내로 들어오는데 화창했던 그 반짝 날씨는 또 비요일이 되고 말았다 사뽀로역이라는 빨간색 에리드 표지판도 주룩주룩 내리는 밤비에 명멸하는 일 자체가 꽤 성가시다는 표정 같았다 밤이 깊었다 그는 역사 안에 있는 선술집 다치노미에서 홀로 사뽀로 청주 작은 병 하나를 다 비우고 입가심으로 다시 생맥주 두 조끼를 벌컥벌컥 마신 뒤끝이었다 사뽀로 생맥주 현지 한정 판매라는 글기에 매료되었지만 맛은 국내에서 만원에 네 캔을 주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만사 기분이지 뭐 그런데 아까 힐끗 본 그 붉은색 파라솔 속의 여인은 김여사와 너무 닮았어 그는 술이 취한 속에서도 아까 장면을 그려내 보며 중얼거렸다 샤코탄 블루가 김여사 말대로 죽이네요 낮에 그런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는 것이 더욱 수상하였다 북해도로 한국 관광객이 몰린다는 일간지 기사도 생각이 났다 따지고 보면 김여사가 따로 이곳에 여행을 왔다 손 치더라도 하등 이상하거나 시비를 걸 일은 아니었다 그녀로 인하여 그가 졸혼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북해도 여행을 하자고 그가 언약을 한 대목이 마음에 걸렸다 그 말 끝에 김여사도 그를 좋아한다고 하였지 않았는가 정말 언약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보니까 아까 낮에 샤코탄 반도에서 가이드가 한 전설 이야기가 떠올랐다 카마쿠라박 불을 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배다른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는 헌신적으로 형을 도왔으나 주위의 부함으로 자결을 강요 받는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죽지 않고 이곳 북해도로 도망와서 현지 아이누 족장의 딸 차렌카와 사랑을 하고 백년해로 하겠다고 언약을 한다 그러나 추격대에 몰려 이곳 카무이 미사키까지 쫓기다가 마침내 북방의 바닷길로 다시 도망을 치는데 이를 알지 못한 차렌카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수중 고운이 되고 만다 이후 이곳 앞바다를 지나는 배에 여자를 태우면 대부분 침몰하거나 좌초하게 되어 금녀의 땅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게 모두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그도 어려웠던 시절에 아내와 잘 살아보자는 일념과 언약으로 결합을 하였다 사랑한다는 언약도 수없이 하였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며 서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보니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은 반연이 달랐다 마치 일본인과 아이누족과의 차이 만큼이나 아이누족은 에스키모족과 북유럽계 혼혈에서 파생된 종족 같다고 한다 푸른 눈과 몸의 털이 그 반증 이라든가 그가 그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우산으로 받으며 거기까지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꽈르릉하며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터졌다 돌풍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하면서 우산이 확 제껴졌다 그때 조금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두 사람의 빨간 우산도 휙 날아가며 김여사와 안면이 약간 있는 초로의 남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들도 그를 의식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따라가는 우산은 내팽개치고 거기 어디 가까운 호텔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도 날아간 우산을 챙길 생각은 버리고 비를 맞으며 술취한 걸음걸이를 재촉하였다 아무래도 주식 분석을 하고 있는 아내의 방으로 돌아가서 당분간 조롱 같은 것은 잊고 언약의 의미를 반추해야 할 것만 같았다 볼일 박의림 생각을 할 때조차 눈동자를 굴려야 하거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여러 동무들의 안정된 숨소리를 빼앗아 빈속을 달랬고 나는 그런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봄이 시작될 무렵 나는 하나원에서 알게 된 목사님의 소개로 종로에 있는 채소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오성규를 만났다 나보다 3살 아래인 성규는 2008년 여름에 두만강을 건너 헤이룽 장성으로 들어갔고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은 그곳에서 2년 동안 식당의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벌다가 2010년 가을에 서울로 들어왔다고 했다 활발한 성격 덕에 손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서인지 그의 발신은 남조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그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저 형남 형님 예? 음 사실은 제가 여기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보수가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형님이랑 짧게나마 같이 지내며 보니까 형님한테도 잘 어울릴만한 일인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뭐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영업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이렇고 아직 여기 일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말투도 상관없고요 솔직히 남조선에 와서 언제까지 이렇게 몸 쓰는 일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깨 좀 펴고 살아야죠 탈북자라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서 살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우리는 다 억울한 인생 아닌가요? 채소가게 일이 끝나고 나는 성교를 따라 제기동으로 이동했다 오토바이와 사람 한 명 정도가 서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먹을 만큼의 골목이 나왔고 그 다음은 자전거 한 대와 사람 한 명 정도가 다니기에 딱 맞을 만큼의 좁은 골목이 보였다 서른 걸음 정도 더 걸었을 때쯤 성규가 입을 열었다 이 건물 지하입니다 돈도 많이 챙겨준다는 회사가 어째 이런 곳에 있습니까? 곧 이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좀 아껴서 운영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워낙 검사하시거든요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려가시죠 건물의 지하층은 1층에서 곧바로 지하 2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 계단의 끝에는 두꺼워 보이는 철문이 있었고 성규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자 담배를 태우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보였다 키는 170 후반 몸무게는 90 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머리 형태는 아주 짧아 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성규 왔구나 들어와라 밥은 먹었네 그의 북한 말씨를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은 무거움을 넘어서 명치를 지나 단전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먹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만 길에 내가 지금 전화증이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라 예 북한 말시에 그 남자는 책상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이어갔다 바닥까지 내려앉아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나의 마음은 그 남자의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 쪽도 너무 힘듭니다 예 내 수당 챙겨주기도 빠듯한데 자꾸 몸값을 낮추려고만 하시면 어떡함까 수당을 자꾸 낮추면 뒷조사하는 애들도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끼를 어찌 작가 씁니까 절대 아니 되니까 생각을 더 해 보십시다 남자는 화가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마무리하고 태우던 담배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연병할 새끼들 몸값 낮추랍니까 개새끼들 갈수록 입만 살아갔고 아 그건 그렇고 인사나 좀 시켜보라 아 예 제가 말씀드렸던 박형남씨입니다 오 그래 형남동무 나는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 언제 넘어왔소 작년 가을에 왔습니다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만 기래 나도 같은 북쪽 동포야 동포 나는 한경북도 회령에서 왔다 이름은 리 대철이다 말 편하게 해도 되갔지 예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의자를 끌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그 우리는 말이야 중국으로 음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파는 일을 한다 나만으로 넘어올 때부터 하나원이다 뭐다 여기저기 남쪽 생활하는 동안에 알게 된 탈북자들이 있을 것 아니니 그놈들을 브로크한테 넘기고 몸값을 받는 거다 그러면 걔들은 다시 중국 공안한테 넘겨서 돈을 챙기는 거고 알겠니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로 입 밖으로 빼지 않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을 돌려 철문을 향해 발을 뻗는 순간 성규가 내 앞을 막아섰다 형님 왜 이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소개시켜준다더니만 이런 일이었습니까 형님이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서 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무하나 배워서 직업 얻으면 무조건 돈 잘 벌고 성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도 성공하기 힘들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방 성공을 합니까? 예? 죽을 때까지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그나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앞을 밖고 서 있는 성규를 피해 철문으로 다가가 문꼬리를 잡으려는 순간 성규와 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리 대철이 입을 열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같은 통폭기 이렇게 만났는데 벌써 가면 섭섭하다 야 잠깐만 앉아라 앉아 나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에 돌려 다시 의자에 앉았다 커피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 성규야 커피포트 물 올려라 네 커피의 첫 맛은 아주 달콤했다 그날의 모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과 더불어 여러 생각이 고요히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잠시 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나에 대해 솔직히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두 번의 탈북을 했다 2011년 가을 나는 중국으로 넘어가 선양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체류 중이었다 공업도시임을 자랑하는 듯 공업과 관련된 간판들이 줄을 이었고 나처럼 몸값이 싼 노동자를 환영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려면 제3국을 통하야만 했기에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브로커에게 내야 할 돈을 모으려면 일터가 필요했다 테레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관리하는 일 자세히 말하자면 부품 사이사이에 들어앉아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시작했고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약 2주 정도가 흘러 일터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그날의 사건이 터졌다 평소와 같이 새벽 5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출근해서 일터에서 입는 복장을 갇혀있고 작업장 문을 여는데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남씨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였다 어쩐 어떤 일입니까 저기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를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 오갈 수도 있기에 그를 따라서 차에 올라탔다 무슨 일입니까 돈은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몇 달은 더 해야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불쑥 나타나 내 입과 코를 막았다 숨을 멈출 새도 없이 너무나도 강한 알코올 향이 콧속을 파고들었고 난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너도 한국으로 넘어와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지 나도 한국 가본 적 있습니다 그래 언제 작년에 두어 번 다녀왔었습니다 구경하러 서울 예 종로에 가봤습니다 종로 우리 채소 가게가 종로에 있잖아 다음에 한번 와라 과일 좀 챙겨줄게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해 조금 희미한 와중에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브로커와 대화를 나누던 놈이 바로 오성규 그놈이다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공안에게 넘겨졌다 여기까지 첫 번째 탈북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나의 두 번째 탈북 이유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여러 직장을 소개해 주었을 때 채소 가게를 택한 것 일을 함께 하자는 오성규를 따라간 것 약이 든 커피인 줄 예상했지만 끝까지 마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목표를 의함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6년 전 그때 그 차 안에서 그랬듯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담배를 꺼내려던 리대철이 잠에서 깬 나를 보았다 아이고 일어나셨구만 길에 형남아 여기는 아직 나만이 아니야 공화국이다 공화국 알아듣갔어 여기에 들어온 이상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진짜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랑 뜻을 함께하라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그때부터 복수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수의 방법이 한정적이었다 일단은 리대철의 체격이 매우 좋은 편이고 지하실 안에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이 없었기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수의 볼리를 보러 간 리대철이 나를 불렀다 야 휴지 좀 가져오라 변수가 매우 비좁은 데다가 휴지 거리가 없어서 대변을 보러 갈 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휴지를 챙겨가야 하는데 그것을 깜빡한 것이다 가져왔습니다 길에 문 열어라 문을 살짝 열자 좁은 공간에 쭈그려 앉아있는 리대철의 옆모습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야 야 니 무한해 가져온 김에 끝까지 서비스해라 예? 세 칸씩 뜯고 정갈하게 접어서 하나하나 넘겨라 아 예 역겨운 냄새가 내 몸을 스멀스멀 지나가는 것이 느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그가 말한 대로 휴지를 세 칸씩 뜯어 정갈하게 접어서 전달했다 하나 더 다시 조심스럽게 세 칸을 뜯어내려는 중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다 오래전에 누이와 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다 사람이 변소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더럽고 추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볼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무언가를 먹어야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도 없다고 그러나 여기 이들은 똥을 싸는 복도 없는 우리를 팔아 배를 채우며 살아간다 이들에게 복수함에 있어서 적절한 때가 있다면 볼일을 보는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변소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가장 추한 모습이자 가장 약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 상황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회였다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2017년 4월 23일 오늘 나에게 기회가 왔다 오성규는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잠시 중국 선양으로 떠났고 리대철은 오늘도 역시 담배를 물고 변소로 들어갔다 휴지는 책상 위에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좁아지며 가슴에서 묵직함이 느껴지다가 곧 볼일의 신호가 올 것 같이 아랫배가 차가워졌다 운명처럼 제대로 된 무기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커피포트에 가열 단추를 두르고 휴지를 미리 뜯어서 정리해 두었다 리대철의 호출이 있기 전에 물이 끓기만을 기다렸다 변소 안에서 내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점점 조급해졌다 드디어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휴지점 가져오라 딱 커피포트의 단추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휴지와 커피포트를 들고 변소로 향했다 문 열겠습니다 길에 변소문을 절반 조금 덜 되게 열고 준비해둔 휴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하나 더 줘봐라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곧바로 문을 활짝 열고 뜨겁게 달아오던 물을 리대철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아 으악 갔나 새끼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변소바닥에 쓰러져 뒹굴어 댔고 나는 커피포트 안에 물을 땅김없이 마저 쏟아 부었다 디 뭐야 이 새끼야 으 이어서 의자를 가져와 그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다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몇 차례 더 내려쳤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변소바닥 무늬를 따라 퍼져 다갔다 놀랬나 아주 깜짝 놀랐지 나도 그때 너무 깜짝 놀랐다 성규 성규 그 새끼가 내 코랑 입을 막아서 나는 무조건 숨을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고 눈 떠보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깜깜한 차 안에 갇혀 있었지 그러다가 어떤 갓나 새끼들이 들어오더니 수건으로 내 얼굴을 덮어버렸고 난 다시 잠들었어 그리고 다시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일하고 또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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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할 때마다 눈동자를 굴려야 하는 법이야 정부 합동신문을 봤던 날 조사원의 마지막 질문이 기억난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편안하게 볼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나의 볼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흰둥이 이인환 아니 흰둥이가 어디 갔어 성경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한 살짜리 막내 흰둥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 찾아봤지만 흰둥이가 도망갈 만한 개 구멍은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흰둥이를 찾으러 둔천동 주택가 골목 일대를 누비고 다니며 흰둥아 흰둥아 라고 개 이름을 불러봤지만 흰둥이는 대답이 없다 그녀는 주택가에서 다시 중앙 보은병원 정문으로 들어간다 중앙 병원 성당 주변과 성당 안에까지 들어가 본다 흰둥이가 어디를 갔을까 그녀는 그녀는 덮은 보은병원들을 빈틈없이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흰둥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흰둥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힘이 쭉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다 흰둥이의 세 누나들은 집에서 흰둥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무력하게 시간만 죽이며 기다리던 중 흰둥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들은 막둥이가 반가워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때 큰 누나 진순이가 말을 한다 얘 넌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니 널 걱정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엄마가 널 찾으러 지금 동네방네 다니고 있어 세 자매는 흰둥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혀로 입부터 핥기 시작하여 몸뚱이를 비롯해서 꼬리 끝까지 냄새를 맡으면서 스킨십을 해주고 있지만 흰둥이는 누나들의 사랑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저 묵묵 부답이다 누나들이 내 마음을 아냐 자매 중 막내인 삼순이가 큰언니와 이순이 두언니를 쳐다보면서 말을 한다 언니 흰둥이가 이상해 글쎄다 큰 누나가 흰둥이를 쳐다보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다 얘 막내야 어디 아프니 흰둥이가 마지못해 모기 목소리보다 더 작게 대답을 한다 음 많이 아파 누나들의 시선은 흰둥이에게 집중되었고 흰둥이는 트라우마의 깊은 늪에 빠져서 더 이상 말을 잃는다 엄마는 흰둥이를 찾겠다고 동네 골목과 중앙 보은병원을 비롯해서 둔천동 주택가 일대를 누비며 흰둥이를 찾아보았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다 그녀는 풀이 다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흰둥이가 집에 와 있지 않는가 그녀는 흰둥이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한다 얘 흰둥아 너 어딜 갔다 왔어 흰둥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미안해 그녀는 흰둥이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흰둥이를 두 팔로 껴안고 자기 얼굴을 흰둥이의 얼굴에 대고 스킨십을 하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엄마 난 개고 엄만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니 하지만 우리는 이심전심이야 엄마 그래 내 맘을 내가 어찌 모르겠니 집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흰둥이가 도망을 못 가게 목줄을 채워 묶어두았다 그런데 흰둥이는 나 죽는다고 소리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아이고 나 죽네 엄마 나 목줄 좀 풀어줘 흰둥이는 자기 머리를 개집에다 들이받으며 울부짖는다 흰둥이의 솔 안에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하여 할 수 없이 목줄을 풀어주고 흰둥이를 감시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대문 앞으로 가더니 점프를 하여 2미터 높이의 대문의 빈 공간에 앞발로 붙잡더니 뒷발을 구르며 대문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생각 끝에 흰둥이의 목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달아주어서 흰둥이의 행선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녀는 흰둥이가 돌아오기만을 지루하게 기다리던 중에 한 시간이 지나갈 무렵에야 흰둥이가 힘없이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흰둥이 목줄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달아주었다 다음날 그녀는 대문을 열어주면서 흰둥이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녀석이 돌아오는 시간 즈음에는 다시 대문을 열어뒀는다 녀석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꼬리를 흔들어 대면서 엄마를 반갑게 마주한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그래 알았다 그녀는 흰둥이의 목에서 카메라를 떼어서 동영상을 본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동영상이 그건 다름 아닌 1년 전에 분양했던 얼룩이가 죽어서 그 녀석을 양지바른 일자산 2집 선생님의 둔 굴압 산책로 양지바른 길서 향나무 아래에다가 녀석을 수목장으로 해 주었었는데 흰둥이가 제 형인 얼룩이의 묘를 매일같이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녀는 동영상을 보고 얼룩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그녀는 얼룩이가 고이 잠들어 있는 향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흰둥이와 함께 다녀오기로 하고 다음 날 흰둥이의 목줄을 베고 녀석을 앞세워 보은 병원 뒤 일자산 진입로에 들어선다 생전의 얼룩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녀는 흰둥이와 함께 얼룩이가 고이 잠들어 있는 향나무 아래 잔디밭에 도착했다 그네들은 그가 붙여있는 잔디묘 풀밭 위에 국화꽃 한 다발을 떳는다 흰둥이는 오른쪽 아빠를 국화꽃 다발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며 형 오늘은 엄마와 함께 형을 보러 왔어 밤 이슬이 차갑지 않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성경은 흰둥이가 얼룩이 형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공유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그녀는 흐느껴 울며 수목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흰둥이를 껴안으며 얘야 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너에게 무심했어 앞으로는 내 동생 흰둥이와 자주 올게 흑 흑 흑 일자 일자산 봉우리를 경계로 남쪽으로는 경기도 광주 감북동 북쪽으로는 서울시 다 양지바른 남쪽에는 감북동의 공원 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는 망자들의 봉분이 이천역에 나 있는 저승의 커다란 마을이다 길섭 잔디밭에 있는 우리 얼룩이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게 영원히 잠들어 있다 후진을 모르는 전진시 최병석 진만시의 사전에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후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진만시의 풀네임은 전진만이다 진만시의 추진력은 그야말로 짱이다 누군가 어떤 일이라도 벌릴 참이면 진만시에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거치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래서일까 일의 진행이 지지부진할 때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쪽 저쪽에서 후진이 없는 전진만시를 찾아대니 진만시는 늘 바빴다 당연하게도 진만시의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월급이 늘어나거나 생기는 게 많아지는 건 아니었다 월급봉투는 늘 한결 같았는데 일만 많아진 셈이다 다들 진만시의 추진력을 높이 사면서도 정작 승진이라든지 급여인상에는 힘을 써주지 않는다 요즘 진만시는 기운이 없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면 뭐냐고 그렇다고 진만시의 성격상 흘러가는 일들을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대충대충 하는 듯 마는 듯 뜨뜨미지근하게 마무리도 안 된 채 그렇게 흘러가는 꼴을 못 본다 진만시는 그래서 있는 힘껏 일을 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 회사에서 5년을 넘게 일을 했다 일을 하지만 끓어오르는 속은 어찌할 수가 없어 거의 날마다 술로 속을 달랬다 술을 먹는다고 속상함이 치유가 되겠느냐만은 그래도 술이라도 먹어야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진만시가 많이 약해졌다 술 앞에 장사가 있으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귀가하며 술 한잔 다시 아침 일찍 출근길에 거의 매일 같은 루틴이지만 진만시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 진만시에게 해이감과 우려 섞인 걱정이 찾아들었다 이런 생각을 눈치챈 걸까 평소 거래관계로 술자리를 함께했던 변하리 대표 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어 후지는 없는 전진만시 우리 이번 일요일에 함 만나볼 수 있을까 네 어쩐 일이신데요 아니 요번에 우리 회사에 조직 개편이 조직 개편이 있는데 곰곰 구상 중에 우리 진만시가 떠오르더라고 진만시는 두말 않고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일요일이었다 평소에 진만시에게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던 변하리 대표가 약속 장소인 참칩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만시를 반갑게 맞아준다 이어 후지는 없는 전진만시 여기요 이쪽으로 오라고 반가워하는 변 대표를 보니 진만시의 마음도 풀어졌다 게다가 평소에 좋아하지만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귀한 참치회를 눈앞에 영접하다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변 대표님 한 잔 드시죠 한 잔 두 잔 오가는 술잔들이 새로운 비전들을 퍼다르는 중이다 어때 구미가 땡기는겨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겠나 지금 회사에는 적당히 다른 핑계를 대고 아침 일곱시 반까지 와주게나 혹시라도 별 전화도 없이 안 나타나면 생각이 없는 걸로 알겠네 진만시는 그럼하고 약속하고는 술이 떡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떡으로 변한 술은 진만시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었는지 꿈나라로 급속히 안내하였고 진만시는 세상이 떠나갈 듯 코를 고라대었다 한밤중에 자기가 쏟아놓은 코고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진만시는 흠진 놀라며 핸드폰을 켰다 비몽 사몽간에 알람을 6시에 맞추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눈을 떴다 밖이 헌하다 아침 6시는 이렇게까지 화날 이유가 없다 시계를 봤다 앞을 쌓 8시가 넘었다 이 시간이면 변 대표와의 약속 시간은 물론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의 출근 시간도 못 맞춘다 망했다 그놈의 술이 웬수다 진만시는 분명 알람을 맞춰두았다 혹시 오전인데 오후로 맞춘 건가 햄폰을 열심히 까부는데 맞춰진 알람이 없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얼핏 열려진 계산기를 봤다 그렇다 진만시는 술 기운에 알람을 맞춘다는 게 계산기 화면을 열고 0600을 정확히 입력하고는 장렬이 침대에 고꾸라 섰던 것이다 후진을 모르는 전진만시는 그렇게 두 시간 이상을 잠자리에 든 채 전진을 도모하고 있었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는지요 참 여정건 작가님의 비오는 날도 문예빛단에 실렸는데요 제 채널에서 이미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낭독에서는 뺐습니다 고정 댓글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들으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클릭하셔서 감상하셔도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